안녕하세요 여행윤이에요 제가 올 초부터 느꼈던 건데 제 영어 실력이 정말 너무 태아됐어요 평소에 쓸 일도 없을 뿐더러 그거 아시죠? 지금 생각나는 이걸? 빨리 상대에게 말하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문법은 있는 대로 파괴하고 단어만 말하게 되는 그런 상황 제가 생각나는 이걸? 제가 여행가서 그래요 예를 들면 홍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음날 아침에 입을 옷이 제 친구나 저나 부김이 굉장히 심한 옷들을 가져와서 다리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가 마침 저녁이라 홍콩 야시장에 가려고 로비에 내려왔을 때 다리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나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호텔에 다시 왔을 때 다리미를 갖고 와줄 수 있겠냐고 영어로 말을 해야 했죠 근데 진짜 거의 뭐 반 한국말 반 영어로 호텔에 다시 왔을 때 아... 아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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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손발 다 쓰면서 바디랭귀지를 막 했거든요 어쨌든 영어 회화의 필요성을 절실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1대1 원어민 화상영어 사이트 Now English를 신청하게 됐어요 화상으로 필리핀 영어 선생님을 매칭 받아서 레벨 테스트부터 진행해서 본 수업은 매수강당 25분씩 화장 영어를 해요 저는 매주 목급 2회씩 수업을 하는데요 로즈쌤을 배정받았어요 최근 홍콩간 얘기부터 직업 그리고 여행지 추천들 다양한 주제를 편하게 영어로 대화해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넘로 cœurbud correcting 거리가 될 권고 아이원 아이원 방금은 실제로 제가 수업한 모습을 녹화한 영상인데요 강사님 발음이 너무 정확하고 또렷하게 들리시죠 북미권 강사분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발음과 수업이 끝나면 피드백을 꼭 주시거든요 이렇게나 꼼꼼하게 적어주세요 정말 이 가격대에 가성비 있게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은 메리트인 것 같아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즐겁고 무엇보다 로즈쌤과 저희 둘의 케미가 너무 잘 맞아서 다음 수업 시간도 너무 기대돼요 수업은 줌으로 진행되는데 저는 사실 연결 부분에 있어서 화상이라 끊길까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문제 없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녹화보니 굉장히 매끄럽죠? 그리고 수업하기 30분 전에 안내 문자가 와요 수업 연장 지연 시에도 연락이 바로바로 와서 편하더라고요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안 쓰면 태어나는 영어 실력 이젠 Now English로 끌어올려! 자신감 있게 재밌게 수업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